국민의힘 원내대표를 9일 경선으로 뽑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대구 달성 추경호 3선입니다. 그 다음 이종배 4선입니다. 충북 충주 그 다음 송석준 경기도 이천입니다. 3선 의원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좀 옥신각신 했는데 결국 이철규는 불출마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이철규가 찐윤이냐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8명의 지금 당선자들입니다. 지금 당선자들 108명이 정말 원팀이 되느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108명의 모든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의 마음이 추경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추경호라면 경제부총리도 지냈고 윤 대통령과의 소통도 잘 되고 대통령실은 절대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여기에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추경호라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08명 당선인들의 마음을 다 받아내서 원팀이 될 수 있느냐 원내대표 선거는 참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추경호로 모아지지 않겠느냐 원내대표는 영남 당대표는 수도권 이 구도에도 적합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과 조국 저 민주당은 이제 국회의 권력을 장악해서 특금법 각종 입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조국 자신들의 사부 리스크 사부 리스크를 최소한 지연시키는 방안을 무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당 지도부 리더십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추경호가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 7월 초쯤 전당대회를 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선 룰입니다. 지금 100% 당심으로 뽑는 이 경선 룰을 뭐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바꾸자 합니다.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뭐 다음 대선 후보다 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 이 경선 룰을 바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김태호 안철수 유승민 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윤상현까지 또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개입을 해서 아예 국민들 아예 국민 100% 여론조사로 뽑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당심 100% 지금의 당원 당규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룰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으냐. 기본 원칙은 황호여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습니다. 원칙은 당심 100%입니다. 당원들의 뜻으로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108명을 원팀으로 만들어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저 이재명이 사법위스크 이재명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허물려고 하는 헌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저 시도를 막아내야 합니다.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그러기 위해서 가장 뭐 많은 사람들이 국민 여론조사 30%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묻습니다. 전당대회에 민주당도 하고 국민의힘도 합니다. 전당대회에 있을 때마다 경선 룰이 거론이 됩니다. 자기에게 조금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뭐 여러가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많이 받아들이면 이게 개혁적이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당심으로만 뽑으면 이게 수구적이고 폐쇄적이다 이런 논리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거 별로 효과도 없고 일부 언론에서만 뭐 이렇궁 저렇궁 이야기할 뿐입니다. 당원들도 모두 국민들입니다. 당원들 뜻으로만 뽑으면 그게 국민들과 괴리된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 당원들의 생각이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괴리가 되어 있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국민들 여론조사 30%, 50%를 넣으면 흥행에 좀 도움이 된다. 전당대회가 국민들의 눈길을 끌어야 하지 않습니까? 흥행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신 100%를 고치면 이게 개혁적인 것이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아예 국민 여론조사 100%로 뽑자 오세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혁적입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겁니까? 뭐 설명이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30%, 바꿀 수 있죠. 많은 당원들이 원하면 또 가장 중요한 108명의 당선인들이 원하면 뭐 윤 대통령의 생각도 중요하고 모두 생각이 중요합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의 생각, 이 여론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108명의 뜻을 원팀도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양보도 할 수 있고 뭐 경선 룰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꿔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이 돼야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신 100%로 뽑아서 당을 망쳐놓았다라고 합니다. 원칙을 바꿀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찾은 것으로는 흥행에 좀 도움은 될 것이다. 또 하나 잠시지만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좀 바뀐다. 뭐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인상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당원들이 원한다면 뭐 30% 포함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30%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될 사람이 됩니다. 당대표 될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당대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원내대표 이제 뭐 9.1 경선을 합니다. 지금 당대표가 되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의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저 이재명과 조국을 제압을 해야 합니다. 특금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판핵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108명의 당선인 당원들 그리고 합리적인 국민들과 함께 그러자면 무엇이 필요하냐. 윤 대통령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108명을 원팀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당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과 저 조국이 사보리스크 이걸 지연시키기 위해서 별의 별 짓을 다 할 겁니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재명과 조국이 갖고 있는 저 사보리스크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이걸 강력한 메시지로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당원들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한 사람이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한동훈이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을 끄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내대표 추경봉 당대표 한동훈이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참 습불이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쪽으로 대세 여론이 모아져 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은 뭐 지금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대표를 한 번 더 연임을 하는 것이 좋으냐 여론을 듣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전부 쇼입니다. 어차피 할 거 뭐 그것 가지고 지금 의견 듣는다라고 듣는답시고 저렇게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리드십 한동훈 뿐이 아니겠느냐 한동훈에 대해서 홍준표가 그렇게 참 패악질을 하듯이 공격을 하더니 우세군도 공격을 합니다. 한동훈이 뭐 전략이 잘못됐다 이런 여러가지 공격을 합니다. 오세군도 좀 이야기를 하려면 당당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홍준표가 전화가 와서 너는 좀 가만히 그래 하고 이 한동훈을 공격하더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오세훈이 뭐 그 뜻을 모릅니까? 오세훈이 모른 척하면서 홍준표가 한동훈을 두드려 패는 걸 보면서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공정하게 정말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한동훈이 총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선 룰도 국민 여론조사 100%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보지 않습니까 오세훈?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모두 유승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츠바 지지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한동훈도 지지하고 뭐 유승민도 지지하고 나경원도 지지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지지를 하면 역선택은 없을 수 있다. 그러면 뭐 국민 여론조사도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가 그동안 4, 5년 동안 수도 없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유승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도 역선택은 없다? 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면 아예 그게 개혁이고 그게 무슨 정치 혁신이고 그게 뭐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거면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당원들을 손으로 그냥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이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건지 이게 왜 정치 개혁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 설명은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당신 100%는 안 된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모두 뭐 바보라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생각들과 공유하고 있는 공감하고 있는 당원들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 그냥 언론에서 저도 그런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기사는 써야 되고 뭐 그럴 듯 하겠습니다. 경선 룰을 바꾸면 대단히 개혁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무슨 국민의힘이 개혁을 합니까? 무슨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면 지금은 한 명의 배신자도 끌어안아야 될 때입니다.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은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뭐 많은 의견들이 나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데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총선이 지난 지 이제 한 달여 되어갑니다. 총선 패배의 후유증, 총선 우울증까지 걸렸다라고 할 정도로 아팠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의 전국이 더 걱정이다. 민주당 이재명의 저 좌파에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당장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민주당이 공산당처럼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당처럼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죠. 국민위원회를 통해서 국가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 우파, 합리적인 국민들이 모두 똘똘 뭉쳐야 한다. 저 이재명의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저 이재명의 의도를 꺾어야 한다. 민주당의 저 의도를 박살내야 한다. 이런 생각들로 다시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수 우파의 분열, 갈등 이런 부분들을 딛고 다시 힘을 내서 반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20일 민주당이 만든 단체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조직입니다.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입니다. 지금 단장이, 특별, 대책 단장이 민영배입니다. 이 민영배를 비롯해서 이 안에 박찬대 원내대표로 추대가 됐죠.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여러 명 하고 싶어 했는데 박찬대 단독 출마로 이렇게 추대하는 모양을 갖췄습니다. 박찬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과 관련된 5명의 변호사들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원내부대표가 된 김용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검찰을 없애겠다, 검찰을 없애버리고 기소청을 만들자라고 하는 조국이 주장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억하시면 이화영을 수사했고 이화영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을 공격한 일이었습니다. 검찰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화영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판을 벌였고 술판을 벌이면서 검찰이 자신을 회유했다. 대북 송금, 이걸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회유를 했다라는 걸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8번에 걸쳐서 그게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에서 술판이 벌어질 수도 없고 그렇게 회유한 사실도 없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나서서 이례적인 일이죠. 야당 대표가 근거도 없이 이 가짜뉴스를 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국기문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검찰을 국기문란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가지고 이재명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만들었습니다. 단지 이게 지금 이재명의 사버리스크에 대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특별대책단의 단장이라고 하는 민영배입니다. 민영배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러가지 특검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 그 특검법안 안에는 지금 이화영이 주장하고 있는 술판 회유 의혹 술판 회유 의혹 이게 가짜뉴스로 드러났는데도 계속 터집을 잡습니다. 이것도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여러가지 수사에 대해서 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대상에 다 포함시키는 이런 포괄적인 특검법안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검법안을 만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찰 전반에 걸쳐서 특검을 통해서 국회가 장악을 하겠다. 검찰권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이고 이재명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사건 지금 황우라가 재판을 받고 있고 2심 재판 중입니다. 조국을 소환조사해야 하고 문재인도 소환조사해야 합니다. 이걸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이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다루자. 이것도 특검법안으로 발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특검법안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국은 특검 전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사건 이것도 이걸 수사한 검찰도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또 조국이 지금 2심에서 징역형 2년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특검하자입니다. 조국에 대해서 조국의 입시 부정을 수사한 검찰에 대해서 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정치검찰이었다. 특검하자입니다. 조국이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조국에 대한 수사까지 특검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됩니다. 특검에 해당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지금 뭐 일반 법 이런 건 의미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 이건 특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특검이었다면 유성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체계, 삼권분립,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행정권까지 모두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조국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을 만들자. 여기에서 그치느냐? 아닙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있죠. 조국의 재판이 있습니다. 법 왜곡죄라는 걸 만들자. 법 왜곡죄법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황원화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지금 잘못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잘못하는 것, 그러니까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민주당의 불리한 재판, 민주당의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 판사를 법 왜곡죄라고 해서 법 왜곡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영배 특별대책단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정치 검찰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수사에 대해서 특검 대상으로 삼고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 검찰의 수사 모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이걸 진상조사를 하고 다시 밝혀야 한다. 그래서 모두 특검을 쏟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법안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예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모두 포함해서 특검을 해버리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판사들까지도 판사들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는 이 재판, 법 왜곡죄라고 해서 처벌을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도 할 수 있고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탄핵 이것까지 활용을 하고 또 특검법 이것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 법사위입니다. 국회의 법사위를 민주당이 법사위만은 포기할 수가 없다. 의원회는 아예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재명의 사법이 있을 것 때문입니다. 법사위를 통해서 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검찰, 판사,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 모든 것을 법사위를 통해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 이재명이 민주당을 장악했습니다. 민주당을 모두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다 채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은 지금 이재명의 사법위스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위스크를 극복하고 창의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장 검찰 수사를 막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수사했던 이 검찰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이 판사들을 공격을 해야 합니다. 협박을 해야 합니다. 이 판사들이 재판을 제대로 공정하게 할 수 없도록 자신의 역량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판사들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체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허무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판사, 검사 모두에게 이재명이 공갈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단순히 자기는 사법위스크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킨다. 그런데 이재명이 공천한 민주당 내에 또 위성정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의 정말 좌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허물려고 하는 북한과 중국의 공산당처럼 민위원회를 통해서 국가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손잡고 있죠. 선거를 위해서 또는 국회 장악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공산당처럼 국회를 통해서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 삼권분립을 허물겠다. 사법시스템을 허물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삼권분립을 허물겠다라는 쪽으로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의 권한 모든 권한을 동원을 해서 이재명 이 좌파의 헌법을 허물려고 하는 이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지금 뭐 보수 우파가 단지 최상병특근법 이 최상병특근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아니면 받아야 하느냐 이런 논쟁 이런 논란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상병특근법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이걸 이제 신호탄으로 쏜 것입니다. 이제 특검정국을 만들겠다. 특검정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검사들 판사들을 썰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검찰 자신 재판하고 있는 판사들 모두 지금 협박, 공갈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를 통해서 모두 처벌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해서 지금 불리한 수사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모두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공갈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나아가게 되면 최상병특근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김건희 회사 특검법, 정치검사, 검찰이 수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하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반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모두 사건 조작이고 잘못된 재판입니다. 조국이 이래서 이재명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조국도 이재명이 그렇게 좀 외면하는데도 계속 이재명에게 매달리고 이재명은 믿는다. 이재명의 인성을 믿는다.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이 이렇게 사법 시스템을 허물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조국도 좀 같이 끼워달라.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체계에서 헌법체계에 따라서 이재명의 이런 시도, 국회, 특검법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체계를 허물고 우리나라 국가를 공산당처럼 장악하려고 하는 이 의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있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사실은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이 민주당은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으로 정당 해체해야 한다. 위헌정당이다. 이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재명의 각종 이런 특검법안들 이것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삼권분립, 우리나라 헌법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모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막아야 하고 그 다음 사법부를 통해서 막아야 하고 물론 검찰 당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지금 단순히 자신의 사법위스크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판사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끝은 공산당의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국가를 장악하는 식의 일당 독재식의 국회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 길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보수 우파 합리적인 국민들이 지금은 모두를 털어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고 누가 윤 대통령이 무슨 실수를 했고 한동훈이 무슨 잘못을 했고 이런 건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한다.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우리나라 헌법체계, 헌법지설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일이다.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